다음은 동대문구 소식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습니다. 공모 내용은 청년 창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 서비스와 연계된 일자리나 경력단절 여성,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등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이달 20일까지 구청 일자리 창출과에 전자우편이나 방문, 등기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통해 총 10명에게 상금 250만 원이 수여됩니다.